김정숙은 2018년 11월 단독 출장을 했으며 넉 달 전인 같은 해 7월에도 문재인과 함께 인도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청와대 보도자료를 보면 김정숙의 일정과 발언 등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김정숙은 세계적 유적인 후마윤 묘지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적은 인도 무글 제국의 이대 황제인 후마윤의 무덤, 그의 부인인 비가 배궁 왕비가 남편 사후 14년 후인 1569년에 150만 루피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것으로 무글 제국의 초기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꼽힙니다. 후마윤 묘지는 이중 구조의 돔과 장대한 키오스크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무글 양식은 1세기 후에 지어진 타지 마을에서 정점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정숙은 후마윤 묘지 관광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 타지 마을의 전신인 이곳에 왔다며 다시 오면 타지 마을에 꼭 가겠다고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머리에 놓고 나서 4개월 뒤 또다시 김정숙의 인도 단독 방문 일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3박 4일 인도 방문 마지막 날 타지 마을 관광이었습니다. 타지 마을은 겐지스 문명의 정수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대표적인 인도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은 진작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인도를 찾는 이라면 누구든 찾아가고 싶어하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김정숙은 타지 마을을 보고 싶은 욕심에 허황후 공원 착공식을 축하하기 위한 대표단이 참가하겠다고 자청했거나 아니면 그의 마음을 파악한 주변 인물이 끼워 넣어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외유성 관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정숙의 인도 단독 방문은 더더욱 적절치 않은 게 핵심 일정인 허황후 공원 착공식이나 디왈리 촛불 축제 모두 문화부 장관이 참석하는 게 적절해 보이는 행사입니다. 실제로 기온적 5세기부터 시작된 디왈리 축제는 외국 정상급 인사가 일부러 갈만한 행사는 아니라는 게 일반적이며 김정숙이 축제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의 대표적 권위지인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서는 외국 정상급 인사가 디왈리 축제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더 부적절한 것은 김정숙 일정입니다. 전체 3박 4일 중 첫날은 오후 늦게 인도에 도착하여 별 일정이 없으며 둘째 날은 인도 정부 인사들과의 만남 사비타 코빈드 대통령 영부인 주체 오찬 참가와 현지 학교 방문했으며 셋째 날은 김정숙의 인도 단독 방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저녁에는 아유디아에서 열린 디왈리 축제에 참석합니다. 디왈리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를 상징하는 축제로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5일간에 걸쳐 형용색색의 등불 수십만 개가 밝혀지고 폭죽을 터뜨려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디왈리가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빛의 축제를 구경한 김정숙은 마지막 날 넷째 날에는 아유디아에서 460km 정도 떨어진 아그라까지 대통령 전용기로 날아가 꿈에 그리던 타지마을 관광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 사이는 360km로 460km는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과 부산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결국 김정숙은 사실상 4일간 일정 중 하루는 인도 총리, 외교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을 쓰고 그 다음 날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빛의 축제에 디왈리 참석해 마지막 날은 타지마을 관광에 사용한 셈입니다. 이런 김정숙의 일정과 관련해 비교할 만한 일화가 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그가 인도에 출장을 갔는데 시간이 남았습니다. 현재 한인의 교포들은 시간이 남으니 타지마을이라도 구경하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최규하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장 왔다며 당칼에 거절해 교민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김정숙은 피같은 국민 세금을 아꼈을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 없이 인도에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거기다 대통령 휘장을 가리지 않고 고스란히 노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달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정숙이 탔던 전용기 이용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2억 1,700만 원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는 대통령 전용기를 움직인 탓에 민간 항공기를 이용할 때보다 비용이 두 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정숙입니다.